안녕하세요 SF9 희양입니다 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 오랜만에 명절 추석인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있는지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추천맞이 큰절 인증샷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석을 맞아서 큰절을 하는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